정말 좋네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3절인데요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의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우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하세요? 이민교회의 가장 많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것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위로가 되는 설교를 듣고 싶다 너무 힘드니까 그 말씀이 제일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참 복사한테 힘든 얘기인데요 감동을 좀 주는 누구는 안 주고 싶나? 다 주고 싶지 눈물 나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설교를 좀 듣고 싶다 누구는 안 그러고 싶냐고요 많은 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들었을 때 하시는 말씀은 은혜받았다라는 말씀이 자신들이 어떤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열광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마음에 부딪히고 불편해지면 벌써 안색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고 저 아래쪽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지만 이 그림을 정확히 그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화선상에 있는 분들의 모든 마음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열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발하는 똑같은 성향을 가진 제자들이 거기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거기에 있어도 똑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사실은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마태복음 16장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엿새우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사흘 전에, 뭐 5일 전에가 아니고 정확히 엿새 전에, 엿새 후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엿새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야기 되어지고 있어요 가이사라 빌리뽀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리뽀는 로마의 행정도시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 로마에서 섬기고 있는 신상들이 쭉 서 있는 아주 화려한 도시를 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를 보면서 황홀경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지? 어떤 이는 엘리아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우리가 다 아는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감격하셔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바요나 심어나 복대도다 이 말씀하고 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을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 왜?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헬라어적인 정확한 표현은 예수를 꾸지지며 말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가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꾸지져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건 분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때 꾸지지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책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여기에 빠져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 베드로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삶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오늘의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사람들도 외우지도 않고 더 이상 언급되지를 거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면서 나아가는 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따라가는 길이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가 6일 전에 일어난 다음에 그 6일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머리에 멘붕이 온 거죠 우리가 꿈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십자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생각할 땐 흉악한 강도나 이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역자나 돌에 마저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아니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가슴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하고 있는데 뚝 하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지금부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가 제자들에게 오자 6일 동안 예수님도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6일 후라고 딱 짚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 보금 9장에는 이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8일 후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것이 다릅니까? 라고 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8일 전인데 그 이틀 후에 나를 따라오려던 이것이 계속 연장돼서 왔기 때문에 누가 보금에서는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8일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보신 다음에 왜 성경이 틀리느냐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보금은 6일 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엄청난 사건이 그 한마디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움직여지기도 싫은 거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보고 세 명을 내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십니다 이게 오늘 본부 말씀 1절과 2절이에요 1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보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보금하고 마가보금은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그냥 올라갔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만 모세하고 엘리아가 오고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라는 얘기만 사실 마태하고 마가보금에는 있는데 누가 보금에는 예수님이 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금 9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쉬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세 명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마태보금 16장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보금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래서 제자들도 이 유대가 뒤집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한자리 차지한다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마다 괜찮아집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때까지는 그랬는데 이 마태보금 16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마태보금 16장 이후로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기도하시는 것이 늘 예수님의 삶이었지만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셔야 될 만큼 예수님도 이제는 제자들과 좀 더 다른 민감한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분위기가 이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날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모든 게 다 좋아요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요 처음 예수 믿으면요 이런 얘기 맞아요 처음 예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기도도 잘 들어주세요 어리니까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잘 들어주세요 아기들이 뭐 달라고 그러면 어른들이 계산별로 안 하고 사주는 것과 똑같아요 교인들도요 처음에 교인이 오면 그 교인이 너무 이쁘니까 뭔 짓을 해도 다 이뻐요 진짜 이뻐요 교인이 새로 오잖아요 다 이뻐 보여요 입이 거칠어서 이렇게 욕이 툭툭 나와도 에휴 괜찮아 나중에 다 변해 다 괜찮다고 그래요 뭐 그냥 뭐 툴툴거리고 뭐 교회 빠져도 괜찮고 뭐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이상한 소리를 해도 괜찮고 다 용납이 돼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분에게 직분이 주어지게 되고 교회 생활이 좀 익숙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말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신앙 생활이 깊어지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주님 예수 믿는 거는 안 힘든데요 신앙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일들이 만들어져요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간섭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젠 고난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조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겟세만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산의 기도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겟세만의 동산의 기도와 이 변화산의 기도는 거의 비슷해요 이때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죠 3절을 봅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예수님 있는데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무슨 표현이냐면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할 때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자기를 믿을만한 자기가 믿을만한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깊숙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깊이 잠이 들고 있다가 그냥 무슨 소리가 나고 말소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개심치리하게 눈을 떠서 봤더니 모세와 엘리아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들이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아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누가 보곤 9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보곤 9장 볼게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게 실존이에요 모세하고 엘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아 예수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텐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하늘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지만 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모세하고 엘리아가 일부러 거기에 와서 예수님하고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것은 개세만의 동산의 아주 절박한 기도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죽으러 가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마음엔 안 맞으니까 우리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기도하기도 싫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어디 가면 너무 졸려서 기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가 기도하는데 꽉 막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래요 그거 졸음 마귀가 그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졸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자는 게 졸음 마귀가 와서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재웠어요? 기도가 안 되면 그 자리는 내가 무조건 기도로 뚫어야 될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열정적이고 열광적이고 모든 것들이 은혜로운 곳에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다 돼요 그런데 그곳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타고 넘어가는 데는 그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지만 내가 여기서는 정말 기도가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그곳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다 졸고 있었던 겟세만의 동산이 꼭 기도가 필요했던 곳이잖아요 이 변화산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가 꼭 기도가 필요했던 곳이잖아요 나는 여기서는 기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껴나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이 기도가 안 돼요 사실 기도가 막히면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가 안 되면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이 그 기도가 안 된다고 멈춰버리면 기도를 뚫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면 이거는 기도로 뚫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게 영적인 거지 뭐 기운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영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가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기도에는 꼭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에 부담감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건 내 몫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다행히 제자들은 다 원치 않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아주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눈을 개심치리하게 뜰었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아니 예수님 옆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모세와 엘리아가 내려와 있는데 이들이 도저히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옷을 빨아도 나올 수 없는 색깔의 옷을 입고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기도에 승리하면요 얼굴이 바뀝니다 진짜예요 어떤 것들이 묶여 있다가 기도에 승리라면요 얼굴이 바뀌어요 2절을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 제자들과 6일 동안 있었던 그 시간들이 예수님도 참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부부간에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갈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예수님도 너무 힘드시니까 몇 명 데리고 올라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신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긴 거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게 아니에요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지상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지금은 그 그룹을 잘 모르지만 그때 제가 신학교를 날때 제일 유명한 여성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핑클이라고 있었어요 핑클 핑클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저희 교수님이셨어요 성유리라고 성유리의 아버지가 저희 신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셨어요 성정연 교수님이라고 정말 잘생기셨어요 정말 모델처럼 생기셨어요 그 교수님이 너무 잘생기신 분이세요 이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내 딸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진짜 저희 거룩했거든요 내 딸이 성유리인데 그러면 성유리가 뭐야 딸이 유리라는 거야? 뭐야 본인 딸이 그러셨어요 혹시 설교가 나가면 좀 웃기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러셨어요 이분이 집안이 굉장히 어려울 때 독일 성교사님을 만나서 그 독일 성교사님이 이분을 독일로 내려가서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실 때 독일이 진짜 신학교가 현대신학, 신신학 아주 그냥 끝을 달릴 때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을 하고 오셔서는 정말 사람들의 이 삶에 진짜 예수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고 들어온 신학생들의 마음에 찬물 끼얹는 분이었어요 성서 비평학적으로 이거는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고 이거는 뭐가 틀렸고 이건 편집된 것 같고 이거는 메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고 이런 것들 신학교에서 연구하는 것들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교수 사경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교수님들끼리 가셔서 이렇게 부응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사경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성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신학교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80년대에 성정연 교수님을 가리켜 주전 BC 성정연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정연 교수님을 AD 성정연이라고 그랬어요 아 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셨는데 신학생들을 데리고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은혜로워지셨어요 그전에는 학점을 정말 지독하니만큼 안 주셨어요 본인이 가리킨 대로 안 하고 은혜로 쓰잖아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는 감사하게도 그분이 AD 성정일 때 만났어요 제가 뭔 글을 써도 그분은 다 저한테 A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이제 저희가 채풀 시간이 되면 아침에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경건해 하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셨는데 변화산산의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피부는 모두 어린아이와처럼 되고 우리의 얼굴들은 환하게 빛이 나고 우리의 모습은 요한 게시록에 있는 것처럼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환한 모습으로 완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차원 같은 뽀송뽀송한 피부와 주름살 없는 모습과 뭐 하면서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진짜 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변화산상의 이 설교를 갖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신학교의 프린스선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설교를 든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 시간에 분을 참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학 교수라는 게 완전히 저게 이단이라고 자기가 지가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찌 저런 무식한 소리를 하느냐고 막 화가 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조직신학 교수님이 아직 BC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강의하실 때 그분은 강의하실 때 한 번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꼭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신학교에 들어와 있는 뭐 그거 예수가 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뭐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학교에 온 우리들은 직장 포기했죠 미래 포기했죠 모든 거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고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왔으니까 불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가슴 떨리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듣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님자 좀 붙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님자 좀 붙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알았어요 이러셨어요 이렇게 어투를 흉내내면 안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랬어요 취저스가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조직신학의 대가예요 조직신학의 대가 저는 우리는 그때 그랬어요 저분이 성령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충격에 빠졌죠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니까 이 육신의 세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육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들이 물질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성과 상식 가운데 붙들려 있는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곳 가운데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4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초막 세 개를 짓게 싸우니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는 모세가 하나는 엘리아가 들어가서 사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모습이 자기 안에 있는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야 여기다 초막 셋 지어놓고 모세 엘리아 예수님 계시면 구름대처럼 몰려오겠구나 초막은 내 돈으로 적겠으니 돈도 엄청나게 들어오겠구나 여기가 진짜 사람들이 모이는 성제가 되겠구나 매일 황홀한 거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는 십자가 자기가 원치 않는 이야기에는 분노하였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머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늘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거기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 도망갔어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붙잡혔을 때 쫓아왔지만 그 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 그는 예수님 세 번 모른다라고 부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는 달라졌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이제 번업으로 들어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에게 영적 성숙함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 받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 없이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수도 없이 엄청난 것들 홍해도 갈라져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 우박 떨어지는데 본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안 내려 메뚜기가 날아오는데 저쪽은 나 먹는데 우리는 안 해 이거 다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느냐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정말 사람이 바뀌는 건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갈 때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은혜를 주시는데 그건 성령님의 다주예요 예수님이 덮어놓고 십자가 지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 주셔서 성령님이 만지시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이에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들은 그 하늘의 소리에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거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모세와에게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들이 다 무서워서 떨면서 모세 혼자 들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그 다 하나님의 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은데 실제로 들릴 때는 너무나도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절이에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현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배경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뭐죠?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나 이 가사가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변화됐지만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이 변하지 외적인 변화 나타나는 건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죽으면 변화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성도들과 같이 그때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잇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구보 요한에게 너희가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에 이 얘기를 언급을 해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다가 그가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워 왔는데 그가 성령님 경험하고 나서 모진 어려움 가운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가 꿈꿨던 건 내가 죽으면 그때 그 변화산에서 봤던 그 황홀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구하겠지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두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지면 싸우게 되잖아요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도 늘 지불해야 되는 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거 이기려면 우리가 사실 십자가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지기 싫으면서 예수님에게 복 달라고 이야기하고 인생 가운데 늘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심방을 가야 되는데 정말 심방을 가기가 싫었습니다 사실 그거 제가 심방할 일도 아니었어요 목사가 이런 걸 가지고 심방을 가야 되나 분노가 침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가난한 교회 전의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교회가 이렇게 그냥 그때는요 진짜 교회가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가고 애들도 그냥 결혼만 했다면 애들을 낳는 거예요 뭐 그냥 애들이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진짜 진정한 사랑의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애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할 때는 제가 진짜 그때는 뭐 당뇨도 없고 뭐 이랬으니까 제가 금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정도 이르면 일주일을 금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막 마음이 싫으니까 주님 내가 복음팔기 위해서 목사가 됐지 이딴 거 내가 철회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막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일은 교인들끼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목사가 교인들끼리 일어난 일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도 가야 되잖아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곳을 가려고 가니까 차도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도저히 마음이 안 돼서 제가 타겟몰에다가 이렇게 차를 댔어요 타겟몰이 지금 링컨하고 유클리드가 만나는 곳에 타겟이 있는데 제가 거기 차를 댔어요 이렇게 그냥 기도라고 그래도 가서 뭐라고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학교 때 부르고 나서 거의 불러본 기억이 없는 찬성이었어요 존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부르면 부를수록 제 안에서 통곡하면서 제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학교 갈 때는 모든 종기와 영광은 예수님 받으시고 멸시천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거 그거 다 복사가 받아도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신학교를 갔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존심 하나만 남아있었구나 저한테도 B씨와 AD가 있는데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목회가 좀 쉬워졌어요 그날의 사건이 저한테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을 정말 많이 내려놨어요 저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는 제가 도저히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때 참 많이 내려놨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목회가 조금 쉬워졌어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요 교회로 안 돌아올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아니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사회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진짜 있어요? 뭐가 없잖아요 사고를 치면 다 기독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별로 할 말도 없어요 이 세상에 구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교회끼리만 모이면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요 이 땅에 더 이상 교회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은퇴할 때까지 그래도 나는 목사하면서 갈지 모르겠는데 이유리 목사님 때는 가망 없을지 몰라요 30대는 더 가망이 없어요 물론 이게 교회를 갖고 뭐 하는 얘기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가 이미 그렇게 다 됐고 미국은 그 속도가 지금 너무나도 빠르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외부의 공격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거 넌센스예요 넌센스 교회가 교인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뭔가 좀 달라야 다른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때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게 없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은 다 귀막아버리고 실패하고 얘기를 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들은 다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이야기 같지만 사순절인데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이야기 내가 짊어져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 그것에 귀 기울이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넉넉히 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그 힘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미야 시청자신 하나님 아버지